이겨라. 그리고 설레 진짜 힘쓰자. 오빠. 이거 아니면 안 됐다. 알았어. 오케이. 내가 오빠의 결단을 믿을게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다 비밀내리네. 3 2 1 우리를 그렇게. 아 근데 형 진짜. 잠깐만요. 우리를 그렇게. 우리를 그렇게. 우리 양이 쓴거니? 우리 양이 쓴거니? 우리 양이 쓴거니? 쓴거니?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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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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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라면 어디로 갔을까? 어? 내가 너라면 어디로 갔을까 솔리야. 어? 이준. 이준. 준아. 준아. 야 설리랑 둘 다 뭐야? 네? 조긍경이 안 잡혔어. 야 너 웬일로 이렇게 오래. 야. 저도 놀았어요. 야. 저 잘하죠. 잘하는거 같아요. 야 이쪽에는. 어? 호랑이 한마디와 이쪽에 지금 설리. 아 이게 어떻게 되네. 호랑이. 양에 되게 양해네 진짜. 자이언트도 여기. 지금 설리야 설리야. setzt. 조금만 fragment들. 설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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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리야. 설리야 설리야. 설리야 설리야. 설리야 저희가. olha 설비 잘하네. 설리야. 내가 피할 필요도.. 아 잠깐만, 나 피할 필요도 뭔데요? 피해했지? 아 진짜 미안해, 미안해. 아 이거 참 누가 이겼을까? 궁금해졌겠네! 진짜 궁금하다. 이거 상품인가 본데? 야 오늘 상품이 좋다고 그랬는데. 아 1등이 여기구나, 2등이 여기구나. 아직은 모르지, 우리가 여기인지 아닌지. 우리가 여기. 어? 어? 어 수비야, 중국이야 수비야. 어? 어? 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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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? 장난 아니야? 아 뭐야? 장난이지? 다음번에 저 다시 나오면 오빠가 제 종황이거든요. 아니 무슨 소리야, 무슨 종이야? 아까 약속했잖아요. 아 무슨 종이야 그냥 스피어천사가 등장한 거지? 종이가 이겼어! 네! 저한테 신세를 한 번 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이번에. 어 신세를 한 번.. 깔끔하게. 그래 다음에 나옵니다. 나 진짜 무슨 일이 있더래 내가 너를 진짜 무조건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칠게 진짜요? 그럼 진짜야 오빠가 저의 종이 된다 하인이 된다 하인이야 그건 아니지 한 해 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모든 걸 해줄게 한 해 동안? 한 해는 무슨 할 수 있어 떨리야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떨리야 우승팀 앞으로 나오셔서 그럼 다시 교환했나? 열어봐요 저번에 금메달 됐으면 가벼워 이렇게 어? 어? 금이야? 금이야? 아니 뭐야 금이야 뭐야 이게 나예요? 에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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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또 죽여야 돼 저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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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야 돼 자 다음에 형부터 뜯을 거예요 아 진짜? 왜 이렇게 야 우리 거치고 가 아쉽다 나 지금 넌 시작 예 예 예